치아 치아 물이 없어 물이 목말라요 히히튜브 좋아요 꾹꾹 지금은 2500년 지구에 물이 부족하다 동물들도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물 좀 달라고 물 안녕 타이니스워 친구들 오늘 슬픈 소식을 전할게요 학교도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안녕 공룡 친구들 기자 치구에 물이 부족하다니 그동안 물을 너무 낭비했나봐 그러니까 실사하고 물을 한번만 내렸어야지 두번씩 내린 내 누구야 누구 어 물차 왔다 물차 빨리 가자 물 받을 친구들은 모두 줄을 쓰도록 해 워터 스프레이 타인스워 친구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물을 먹어요 칼칼우독 야 밀지마 차례례롤 줄 쓰라구 물을 먹어요 얼마 만에 물이냐 캣찰코 야 우리 줄 쓰는데 너 반칙이야 반칙 물 그만 마셔 그래 뒤에 친구들 못 먹는단 말이야 다 먹었다 칼칼우독 나 물 아직 못 마셨다구 칼칼우독 칼칼우독 괜찮아 큰일이다 물이 없어서 칼칼아 암무 미안한데 워터 스프레이 좀 한 번 더 써줄 수 있니? 암무 미안해 워터 스프레이 100번을 썼더니 암무 암무도 쓰러졌어 브라브라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티라노 그래 물을 찾으러 떠나는 거야 어딘가엔 있겠지 스쿠스쿠스 티라노 여기 봐 물 있어 물 물 물이다 어 근데 좀 냄새가 나는데 물이 썩은 것 같아 먹으면 안될 것 같아 오 쥬아쥬아 여기 왜 바구니가 있지 쌀따 쌀따 얘들아 저기 봐 우물이 있어 우물 우물 우물이 뭐야 브라브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 옛날에 물을 얻기 위해 깊게 땅을 판 곳을 우물이라고 해 브라브라 그럼 물이 있는 거야?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바구니를 내려봐야 돼 스쿠스 아 해볼래? 아아 물 먹어라 스쿠스쿠스 물이다 물 빨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 브라브라 그러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쌀따 쌀따 근데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이 되자마자 떠나자 내 물 내놔 내 물 내놔 내 물 내놔 help 브라브라 세워줘 쥬아쥬아 어떻게 된거야 우리 친구들 저 우물이 아무래도 귀신에 들린 것 같아 나는 우물 귀신 내 물을 함부로 뺏어가 물을 다시 돌려주기 전까진 니 친구들은 내가 데리고 있으마 쥬아쥬아 어떡하지 물이 없는데 티라노 돈 좀 있니? 쥬아쥬아 저번 달에 받은 용돈 있는데 왜? 택배 아저씨죠? 여기 생수 2병만 갖다주세요 쥬아쥬아 쥬아쥬아쥬아 생수 택배 왔어요 워 500만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맙습니다 생수 2개가 500만원이라니 엄청 비싸다 쥬아쥬아 쥬아쥬아 친구들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 에헤헤헤 안에다 부어줘 쥬아쥬아 쥬아쥬아 워물아 도망가자 무서워 내 물을 뺏어가면 잡아갈거라구 쥬아쥬아 근데 오늘 사탕 먹방 대회 하기로 하지 않았니? 어? 티라노 미안 내가 사탕을 다 먹어버렸어 공룡맥카드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도 같이 보고 댓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안녕